보장시설가옷. 보장시설가옷.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나와 나와 나와. 우리 먼저. 배통사고예요 차 대 차. 차 세게 달렸을 거 같은데. 큰 사고인 거 같은데. 짱 해라! 신상 없네, 이거는? 느낌이... 노래 중도래가 부동사고 난 상황인데 화재가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 알 수 없는데 실제한 데 돈이 개방이 안 되고 있지? 배기에서 다 조치할 테니까 그거 되게 현장 도착하기 10m 전? 20m 전 이렇게 딱 보니까 정말 거기가 완전히 교차로가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정말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여기서 뭔지도 잘 모르겠고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 가? 여기다. 그런데 뭘 뺏는다 하니?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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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 돼 있으면 이쪽에 봐도 돼요. 뒤로. 뒤로 파와 뒤로. 일로도 와 이리 와. 뒤로 파와 뒤로! 것은 거잖아. dont go. 일로도 와 이리 와. 전부 va. których 말한 사람 죽이 않다고 봐. 전부 대기하고 있어. 고마워, 기념관! 자, 들어갈게요. 아니,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천천히 놓고 있어요. 아... 멋있어요.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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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고생이 형 못 맞춰, 고생이 형. 맞춰. 자, 둘 거 이리로 갖고 와, 둘 거. 누구 있어? 2명? 아니, 이쪽에서 받아줘. 거기서, 자. 고생아. 하나, 둘, 셋 하면 절차 저기서 들어. 잡았어, 자. 야, 다리 저기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손 잡아줘, 손 잡아줘. 됐어. 고! 고! 잡뇨, 잡뇨. 아, 잡뇨, 잡뇨. 이거 내가 찾아봐라. 저거 따라만 찾아봐. 아, 수고하셨어. 아, 수고하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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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어, 아, 아. 따로, 고쳐. 에이. 불차로 할게요, 일단. 다행히 들어가기 다행히 가기 다행히 가기 다행히 가기 잠시만, 천천히 가기 으쌰 다행히 가기 저거 다행히 가기 다행히 가기 다행히 가기 지금 제일 아프신게 뭐에요? 다리 다리 우리 천천히 갈게요 최대한 안 움직이구요 천천히 갈게요 뺄 수 있어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왼쪽 다리 괜찮으세요? 만지는거 감각나세요? 만지는거 감각 드세요? 감각이 있으세요 왼쪽 발가락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감각이 있네요 107에 71이요 구부릴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나세요? 병원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 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손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일단 슬슬씨 기사님 맡기신대요 추도사고가 나갔구요 교통사고가 나갔구요 아버님 택시 운전하셨어요? 아니요 택시 운전하셨어요? 네 택시 운전하셨어요? 조수 쪽으로 버리고 조수 쪽으로 버리고 차가 다 반파되고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요? 여기 좀 달라요 차량 속도가 어땠어요? 뭐야 잠시만요 외상은 이제 많았지만 의식은 있으시니까 간략하게 여러가지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데 사고 부분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여쭤보시니까 거기서는 약간 머뭇거리시면서 말씀을 회피하시길래 그렇다면 기사님이 가해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여인은 억울해서 울고 있었던 걸까요? 한티역 사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의문의 교통사고 차량 2대는 똑같이 반파됐고 택시 운전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쉽게 알 수 없는데요 분명 한 사람은 피해자고 결국 한 사람이 다해자일 겁니다 여인의 울음과 남자의 침묵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목격자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분? 여기 여기 혹시 아까 전에 사고 장면 보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 위에서 내려갔는데 여기가 좌회전 방향이었어요 이게 택시가 택시가 이 차는 좌회전하는 상황이었어요 택시가 신호받고 신호받고 신호가 분명 초록색깔 왼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당연히 가죠 저 하얀색 그린저가 저쪽에서 당연히 오는데 그냥 그냥 속도도 안 들이고 네 남자가 피해자랍니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건 여자였다는데 당시 남자가 몰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그 사실이 명확하게 찍혀 있습니다 멈추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경주운전이었을지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저럴 수는 없거든요 그저 때 그러니까 이게 멈추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있는 속도 그대로 왔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고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1년 넘게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목격자들의 추측대로 술 때문에 벌어진 참사인 걸까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상대편이 좀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상대편이 좀 죄송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요 저희도 지금 의무술에 가 있거든요 어르신에 가있거든요 저쪽 병원에 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바로 축동해서 팔하게 잘 안가고 있습니다 상대편이 오늘 가요 술 많이 드셨어요? 얼마나 드셨어요? 아침에 많은 분이시가 zieć 네 네 네 네 네 네 하하하하